대박 어 사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어 사라졌어 뭐야 폭탄이야 저거? 어 왓 더 뻑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에이전트 A라는 방탈출 게임이에요 방탈출인데 약간 형식이 특이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스팀에서 한글 정발입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평가도 엄청 좋은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챕터 1 변형된 퍼즐 오 사막살렛다 아 쟤가 주인공이 아니라 얘가 목표구나 아 어? 퇴직시킨다고? 누가 봐도 수상해 ㅋㅋㅋㅋ 나 스파이요 이러고 있네 어 이런 분위기 되게 좋다 어 어? 뭐야 그 2층 움직이는 사이에 환복까지 하고 애를 기절시켜놨네 대박 어 어 사장님 거기서 뭐하세요? 어? 사라졌어 뭐야 폭탄이야 저거? 어? 왓 더 뻑? 어 헐 사장님 죽었는데? 나는 계속 잠봉 임무하는 거예요? 좌클릭의 소통이고 일시정지가 ESC 그 우클릭이 뒤로각이네요 굉장히 단순한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 이럴 수가 루비는 국장님을 죽인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거다 니 안방에서 잡아내주마 새임무 루빌라루즈 찾기 이게 뭘까요? 오케이 오오유 물이 흐르고 있군 집에 중앙 급수 파이프인 모양이지 수옥 슥 물론 잠겨있으시겠지 전기미터박스나 뭐 그런거같은데 뭐 열쇠없으면 소용이 없나봐요 정면 뭐야 꽤나 세련된 우편함을 갖고 있군 우편함에 반해버렷? 안에 뭔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거지? 오케이 일단 여기 볼컨 다 봤고 좀 주변을 둘러볼까요? 정보팀에서 그 여자 보트가 근처에 있다고 했어 여기가 은신처인게 분명해 비밀 은신처에 잠이 잠겼잖아 어떻게 들어가지? 멋진 인공폭포로군 덕분에 마음이 느긋해졌지만 더이상은 쓸모가 없는걸 수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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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수웃 황금열쇠구멍이군 이제 열쇠만 있으면 열쇠는 우편함에 있었던거 그거 꽂는거 같은데? 차고쪽을 봐볼까 낭비할 시간이 없다 안으로 들어가 이 여우같은 여자를 잡아야해 이게 다야? 아니야 이 밑에 숨었을린 없지 아하아 좋아 헥떡 황금열쇠 이걸로 드래그하는건가 황금열쇠구 어디에 쓰는거지? 딱 맞네 아니 이게 아니야 오 맞았어 찍었는데 좋아 열렸다 우편함은 안 봐? 좋아 들어왔다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은밀하게 움직여야지 도전과 절달성함 비밀은신처의 잠입 비밀은신처의 잠입 이게 뭔데 쭉, 쭉, 이것저것 눌러봐. 엥. 효과가 있어! 뭐했는데? 오른쪽에 열린 슬롯이 있어. 웃으라고. 루비, 네 마리 들린다면 샴페인이나 한 병 준비해두시지. 군만나게 될 것 같으니까. 흥! 여기 위에 뭐가 있네? 아닌가? 열쇠가 있잖아! 열쇠를 숨겨두기엔 좀 이상한 장소같은데. 헉! 어? 뭐야? 헉! 내가 온 걸 알고 있네? 어? 여기가 그 여자의 소굴이라 이거군! 날 그냥 가두려는 건가? 이 멀요. 루벨랄루! 잘게이. 정보 시스템 해제. 아니야, 여기 버튼 같은 건 없어. 그럼 여기. 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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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완벽해. 쓸만해보이는 크랭크 손잡이로군. 이건 안 맞아. 작은 삼각형 구멍이군. 뭘 끼워야 맞을까? 쉬고 앉아있을 틈이 없어. 뭔가 태우고 있는데? 이것이 뭐 이것이? 앗, 뜨거워! 저기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림 뒤에 금고라니. 너무 고전적이잖아! 호루루루루루루루루룩. 호루루루루루루루루룩. 호루루루루루루루루루. 호루루루루루루. 호루루루루루루. 호루루루루루. 호루루루루. 됐다. 난 바본가? 이렇게 간단한 퍼즐을 맞추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빠진 부분이 있군. 이걸 찾아야 되네. 그건 여기 있는 거네. 어. 좀 이따가 하고. 멋진 소파라고. 장식을 누가 맡았는지 물어봐야겠는걸? 아흫. 얘 약간. 약간. 나사 빠진 애 같아. 주인공이. 말하는 게. 되게 굉장히 열. 열혈. 적인. 친군데. 잠겼잖아! 경보시스템을 해제하겠군. 약간 나사가 빠졌어. 이놈의 스크루 드랍은 왜 꼭 필요할 땐 없는 거야. 맞아! 올라갈 수 있군요. 왜 이것만? 왜 이것만? 여기 뭔가 딸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오우~! 대박! 도전과자에 달성한 글리산도 글라이드 피아노 소리 좋다 여기 전망이 아주 좋은걸! 유릿! 뭔가가 빠져있어 숨겨진 굼거든 이 깜빡거리는 불빛은 뭐지? 이란 조용히 하는 게 좋겠군 인상적인 수지품인가 플 재밌는 맛 가지고 있을까? 어우 백닭 좌석 어...이 좌석은 여기에 쓰일 것 같은데에에에에에엣 랄라아 뒷 후 휴으 후 후 후 충 춤추면서 따라오네 호로로로 드리플악셀 Jun 선 선계에 걸리면 이동 속도가 약간 늦어지는 것 트리플악셀 호옷 얻 오우 오우 핸드폰에 있는 구글이 켜졌어 철제 열쇠 내 음성인식이 됐나봐 어쩌다가 어이없네 자 열쇠를 얻었는데 이 열쇠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도 올라갈 수 있네요 그러고보니까 정보를 해제할 방법이 위에 있을까? 그게 여기 이 열쇠가 맞굿 열었굿 사앗 이 램프 덕에 내 인생까지 밝.. 밝아지는 기분인걸 눈 안쪽이 없군 빛나고 있는데? 내가 방금 뭐란거지? 갑자기 빛을 내나니 머리털이 쭈뼈 서는군 후 세기조각 세기조각 응 루비의 연구나 흥미로운걸 쑉 슉 루비가 챙긴 유니폼이군 여직원이 살아서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시죠 국장님 루비가 꼭 죄값을 치르기 할테니깐 이 문역은 뭔가 안어울리는데 유람선 운항계획이군 그 악랄한 계획을 짠게 여기인 모양이지? 어? 여섯 글자 명심해 에이전트 A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빨리 해치워버리라고 EDS 뭐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하아 뭐야 이거 솔직히 누가 추금기에 스크류데랍을 놓겠어? 걸리거나 한게 분명해 크랭크 손잡이? 뭔가 빠졌어 왜 음악이 안나오지? 추금기 레코드판이군 여자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려나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너무 재밌다 진지한 버전이 아니라 뭔가 꼼투보는거 같애 수중처럼 맑은 물건 완벽한 모래사정이 펼쳐진 너 아름다운 섬도 본적이 있어 때가 적절하지 않아 저 보안들이 항상 쫓아다닐텐데 이 식물에 물줄 시간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군 흥미로운건 없네 근데 루비의 취향엔 꽤 좋군 의자로군 의자아 방이 은근 많네요 경치는 좋지만 이 안에 쓸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 수건이로군 이제 뜨거운 물 받은 욕조에 칵테일 한잔이면 아니야 에이전트에 집중하자 아 프랑스 향수인가? 쉬우면 벙고 상하곤 그래 싱크대가 막혔어 여긴 뭐가있지 여긴 뭐가있지 이리 뭘 숨겨두셨나? 오우왓더 마마메야? 우왓 비밀금구실이잖아 다시 올려 어? 어? 어어 어어어어어어 목소리 겁나 매력적이다 개쎄지한데? 글쎄 그건 두고보자고 다른 쪽에 경비영상 같은데 이게 왜 자꾸 겹치면서 나오지. 어? 이거 뭔가 단서인가 본데? 일단 올려. 여긴 쓸만한게 없어. 라벨 디자인이 재밌는걸? 이건 무슨 로션이지? 노화 방지 크림이잖아. 유언방지 크림이 아니라 다행이군. 무좀 연구? 많이 쓴 것 같은데? 아, 맘부 재밌어. 저리 비켜! 망할 놈의 의자! 마티니를 마시고 나서 물 흐르는 소릴 듣는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알로에베라? 웃긴 식물 이름도 다 있군. 꼭 숙모한테 인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거 볼만한데 스파이너로 또 이런 맛이 있어서 알만하다니까. 잠시만요! 방금 뭐가 나왔는데? 아니, 여기 말고! 뭐야, 고양이 두고 튀었어! 무책임한 녀석! 딱 좋은단 소로군. 셋이... 오기... cuestión... 세시... 세시... fairy... 우리 우리 she's in every dieses 다이아몬드 고양이? 윽 이 고양이는 옷 잘 입는 비밀요원한테 악감정이라도 있나? 어 귀여워 뒤에 뭐가 있네요 열 수 있나? 그렇군 열 수 있네 재밌는 디자인이고, 빠진 부분 있는거 같은데 옥수수 칩인가? 아니야 글쎄기 모양물건이라곤 침대가 편해보이긴 하지만 잠이나 자고 있을 때가 아냐 또 꽃병이군 이 꽃병들은 다 뭐지? 추상화인가? 내 취향은 아니지만 색은 마음에 드는걸? 다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사랑 빠지는 거 아니야? 그냥 밟아침인걸? 담배는 없거든 더 올라갈 수 있어 심지어 왜 완전 넓어? 아니 집이 얼마나 넓은 거야 도대체 이상하고 싱글이 움직이다니 어? 어? 이건 뭐야 네모큐? 멋지게 생긴 커피 테이블이군 감상할 시간이나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바닥에 뭔가 자국같은게 있는걸? 어떻게 하는거지? 자 이제 여기서 비밀금고버전으로 다시 바꿔서 이게 뭘까? 망원경 저 네모 입구에 거기? 어? 어디 말하는거지? 나 기억이 안나요 출구가 막혔군 뭐 이거 네모 넣을만한 곳이 있었어? 뒤로도 빠지고 아아 여기다 꼽는건가? 꼭 장갑같은데 침대 침대! 침대 위 침대 위에 색깔 좋아 빨 흰 주파노 빨 흰 주파노 좋아! 쐐기 조각 짱많이 모아야돼 다 모아야돼 이걸? 쐐기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개를 찾아야돼? 여러분 고양이 핥는 소리 들었어요? 엄청 조그맣게 들려서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와 복나미 핥는 소리랑 똑같네? 으흐흫 고양이들 핥는 소리가 다 저렇게 들리나봐 여기로 가봅시다 스프루드라이버 다이아몬? 니 함정 따윈 내게 안 통해 루비 멋져! 경보 시스템 해제 이제 여길 열 수 있겠군 나가보자 조심해야겠는걸 아직 루비가 있을지도 몰라 계속되는 추적 뭐야 끝났어? 다른거 안풀린게 엄청 많은데? 전기가 흐르네 헉! 전기가 흐르네 아 이게 챕터가 바뀌어도 방 스테이지 자체가 바뀌진 않나보네 전기 수영장 작동 해제 유리잔 노닷걸을 시간이 없어 수영장 필터에 뭔가 있나? 수영장 필터로군 아무것도 없네 정말 불편해보이는 의자로군 저거 어떻게 앉아? 이렇게 앉는건가? 장식료인가? 와우 여기 이런게 숨겨져 있었을줄이야 자 뒤쪽에 누가 할 수 있네?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건 뭐야 춤이라도 추고 싶은건가 루비? 내 중간유럽이 탱구인걸 몰랐나보지? 돌문열기 테이스티 테드폴제에서 본 진흙탕 연못 생각이 나는데 식물을 가꾸는 재주가 있나보군 우페람키 카드 오우 깜짝이야 씨 아우 야 놀래라 아 세상에 와 오우 오우 저건 못 고칠거 같은데 이건 안맞아 밸브손잡이 망가졌군 안돌아가겠어 물이 흐르고 있군 어디로 가는거지? 아이 나 진짜 너무 놀랬어 아아 아 세상에 분수기인가? 그런데 세번째 것은 뭔가 맞아있는거? 이건 안맞아 좋아 잔에 물이 가득찼다 이제 어떻게 하지? 입쪽 벽에 뭔가 자국이 있군 내가 저기 들어가면 루비가 싫어할 것 같군 어떻게 열어야지? 저건 뭐지? 몰라 물..무서워 왜 안들어가 저거 불 꺼 불 꺼 저 불좀 어떻게 해야겠군 탈 여기다가 꽁꽁 꽁 맞는데? 음 가득 왕 Time 탈 탈 탈 탈 탈 탈 . . . . . . .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 . 끊어진 곳 없이 모든 곳을 연결시켜야 될 것 같기는 한데. . . . . . . . . . 안되는데? 되네. 잘되네. 됐네. 됐네. 깨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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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라고! 좋아. 에? 개박살이 났네? 패드가 떨어져 나가서 번호가 지금 다르게 반영하고 있는데 일단 나가보자. 우편함 카드키를 얻었으니까 뒤를 가서 꼭 장갑 같군. 이런 문양들은 본 적이 없는데. 오. 좋아. 물이 끊겼군. 음! 오케이. 망원경을 수영장으로 가 봅시다. 우리... 수영장 팔터로 가는. 전개 수영장 바닥에 뭔가 있는데. 지하실도 있네요 오 오 오 에잉 재밌는걸? 비밀번호 3자리쑤 의심의 여지가 없군 이게 입구를 막고 있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막힌 문수기로군 망원경이군 그런데 부품이 빠져있잖아 모든건 이게 다인데 조금 먹고 질거 같은데 뭘 지켜보고 있는지 궁금하군 금고실로 가봅시다 금고실로 가봅시다 아마 cctv로 이걸 지켜보고 있었을 오오오옿 으흠 지문이 이렇게 다 나오는구나 딴딴딴이지 아 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어 안지루하게 오케이 빰빰빰 빰빰빰 예쓰 정말 단순하군 임무완료 돌문열기 드디어 해냈군 비밀 뭐야 이거 창호잖아 나 녹선 쇠살대가 있고 저 밑에 뭔가 있을거 같은데 뚜라뻥 정원 손질도 그러곤 왜 이건 안챙겨 획득 코르크 꽤 작은 자물쇠가 달린 도우상자야 저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없겠는게 없겠는게 없겠는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만 한가득이군 뭐야 이거 물방울 모양인데 거짓 모양인데 뭔가 하나가 없군요 뭐가 빠진걸까 평범한 자국 컨테이너잖아 꼭 동요에 나오는 아줌마가 된 기분이군 코르크 두개 빠바 기름통 얻은게 상당히 많아졌네요 어떻게 해야될까 일단 여기부터 두라방으로 도우라두라바마바 도우라두라밤 도우라두라밤 안맞는다고? 코르크 코르크마개 어 어 이래놓고 물을 개 세게 틀어놓으면 여기로만 푸악 이렇게 나와서 저기가 뚫리려나 물을 틀어보자 스파이 잡기 딱 좋은 저녁이군 남 vaccine 모나나 나는 물의 신이다 흘러라 흘러 내 아이들아 미쳤나봐 왜 이래 왜 그러는 거야 저 인공 심심해? 놀아줄까? 이제 물이 흐르는군 생선뼈이야 생선뼈를 우리 고양이느님한테 갖다줍시다 김애옹한테 자 아 귀여워 원형 렌즈 조합 원형 렌즈야 에? 조합이 안되네 잠자는 개와 사나운 고양이는 건드리지 말란 말도 있지 기름통이군 일단은 칩부터 자 이제 세면대가 막혔으니까 이걸 뚫어보자고 자 열쇠잖아 기대 이상의 수확이군 삼각형 열쇠 어디에 쓰이더라 기억이 안나는데 탁자? 콧병 있는 탁자? 여기? 아 맞네 아이 똑똑해 삼각형으로 생긴 열쇠 삽입 방 뭐였어? 아 아 아 아 아이씨 왜이렇게 어려워 됐다 ㅎㅎ 야이zem병? 어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같은 됐다 아 refreshed 어려웠어 이게 뭐야? 이상한 문양이 또 있군 어! 이거 우편한 문양이구나! 삼각형 두개 빡빡 생각 좀 해놔요 아니 이 문양 어딨었더라? 아 기억을 해둘걸 마름무 두개 빡빡도 있어요? 줄 세개 쭉쭉쭉 이것도 문양일거야 아니 그러.. 세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찍으면 되지 않아? 어딘가 뭐 숨겨져 있겠지 빨리 감기 줄 세개 쭉쭉쭉 마름무 두개 딱딱 나머지는 찍어 됐어 좋아! 아하! 작은 열쇠 쇠기랑 쇠기 은근 많이 모았다 이제 고양이 귀여워앙 4개나 맞군 엄청 조그만 열쇠가 어딘가에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차고 쪼갤거야 아마 아 여기 아니고 잠깐만 보고 배그하러 가려고 했는데 재밌잖아 하하하하하하 너무 재밌네 요거다 요거 열어봅시다 이건 더 작은데? 뭐가 들었지? 전구 망치 쇠기 배전만 열쇠 완벽해 뽱 뽱 좋아요 근데 배전만이 어디 있더라? 어디 있긴 우편함 옆에있지 열어 흠 음 노란색 휴우즈로군 끝났나? 볼일이 끝났군요 다시 착오로 갑시다 자 여기다가 이거를 꽂아 좋아 이제 이걸 여기다 삭 꽂으면 된다 이거지 굉장히 간단하군 내가 그런 것도 못할 줄 알았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하도 수영장은 저의 뭔가 켜진 것 같아 내가 수영장 안에 있는 뭔가를 건드렸나? 수영장 전력이 나갔.. 어? 오오 오케이 필터에 이게 걸렸네? 까아아아 루비가 이 아래로 도망친 건지도 모르겠군 망치를 어딘가에 쓸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쒸기! 전구 전구? 전구라 이것도 아직 모르고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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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받침대긴 한데 뭘 받치는거지? 망원경 렌즈 왜 망원경을 숨겨둔거지? 뭘 지켜보기라도 한건가? 1,4,4,2! 어 허어어 1,4,4,2 오케 비밀번호는 1,4,4,4,2 그 비밀번호는 바로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바로 저거 저거 시즈 저거 시즈 저거 시즈 저거 시즈 저거 시즈 이렇게 로그온 이렇게 로그온 오오 뭐 오아아잇 하지만 당연히 내 지문은 인식이 안 되겠지 여긴 뭘 키울 수 있지? 흠 하아 어딘가 다 쓰임새가 유추가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웹이 너무 넓어가지고 안 들어가죠 이거 좋아, 마지막 하나 남았어 나 발음 왜이래? 차고에서 이거를 망치로 못들어올리나? 어, 기름 오오, 느슨해졌어? 마지막 쇠기조각 다 모았습니다 이제 볼일이 정말 다 끝났을까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대충 다 끝났다 망치랑 전구는 좀 나중에 사용되나봐 일단 쇠기를 하면은 무슨 아이템이 나오겠죠? 자, 뭐가 있을까 오오오오옷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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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 설마 저거 야크의 눈동자인가? 루비라곤 내가 찾는 그 루비는 아니지만 뭐 어떻게 되는거지? 야크 머리? 이상한걸?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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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터 터 터 터 터 터 예에에에엥 입을 여온거야? 휴 폭탄은 아니었군 입속에 뭔가 숨겼을 뿐이야 자동 피아노 롤 오케이 피아노 체로 갑시다 피아노를 여기다 꽂아주면 다아악! 깜짝이야 이씨 미안해 처음부터야? 오케이 오, 좋아 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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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아 에이전트 에이전트 A 에이전트 B 에이전트 C 에이전트 D E FG 다 죽었네? 주.. 주.. 죽은건지 은퇴된건지 나.. 나 혼자 남았고 에이전트 B는 누구지? 인마 상세네요 미아 내부의 심은 정무원을 통해 중요한 통신 내용을 전달받았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함정도임이 설치됐다 미아의 최고등급 유언인 코드명이 에이전트 A가 잔해 루비라 로그를 찾기 위해 투입된 것 같다 카우트 작전을 실행해 미아를 붕괴시키면 반드시 이 표적을 찾아 제거해야만 한다 자유세계의 가장 중요한 보안기관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벅은 누구 어디에도 비할바 없는 힘과 장악력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불명 성별 불명 되게 엉뚱한 애 같은데 되게 진짜 엄청난 엘리트 요원인가봐 에이전트 A가 에이전트 A는 역대 최고의 임무능력과 두뇌를 가진 요원이다 두고보면 내겠지 흫 너무 똑똑해서 맛이 간건가 흐흐흐흐흐흐 아 이거구나 오케오케이 흐음 약학 삼 뭐야 이거 눌러야돼? 앗 아아씨 정확히 눌러야되는구만 오오 겨우 맞췄다 시어어어어 추위 해킹장비 편해요 뭐야? 폭탄이야? 헉. 슈퍼 폭탄 누름 터지나 내가 들고있는 폭탄? 어 물이 빠지는 film 나 유혹하는거지 주의장 переход 지금. 왜 그러시나 루비? 일대일로 상대하기가 두려운가? 임무 완료. 전기 수영장 작동 해제. 새 임무. 숨겨진 수영장 출입문 열기. 단단해 보이는데. 폭탄. 자, 이 못된 녀석을 어떻게 터뜨려야 하나? 뭔가 있네요. 핸드폰 꽂아야 될 것 같이 생겼네. 제발! 제발 힌트를 줘! 어! 불빛이 깜빡거리는데? 집 관리에 별로 신경을 안 쓴 모양이지? 내가 대신 갈아주지. 맞는 전구 같긴 한데. 전에 끼워져 있던 게 걸린 모양이군. 불빛이 깜빡거리는데. 망치로 깨! 이런, 내가 부순건가? 잉? 어! 오우. 고동치는 이상한 물체. 좋아. 열렸어. 순식간에 두 개를 써버렸구먼. 호우. 누가 봐도 폭탄에 꽂아야 될 것 같이 생겼죠? 혜택 전화. 혜택 전화. 좋아. 이제 여기는 빠이빠이로군. 921981. 아까 여섯 개 누르는 거? 아아아아! 전화기다. 맞아, 그래. 이걸 누르면 터지겠지? 오! 깜짝이야. 놀래라. 아이씨. 이렇게 바로 터질 줄 몰랐지? 이제 이 지역도 빠이빠이로군. 모든 아이템을 다 사용했으니. 하아! 뭐 이런 식으로 문을 열 수도 있는 거겠지. 와, C4로 여기를 폭파시켰는데 안 무너졌네. 벽이 얼마나 초단단한 거야? 키타뉴 합금으로 만들었냐? 아이씨. ㅋㅋ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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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